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가 있다고? 그래 맞아 바로 여기 대구 청년 주간이야 평범한 건 재미없잖아 내가 직접 기회하고 실행할 거야 뭔지 궁금해? 날 따라와 창업, 취업, 주거 청년 정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야 이게 뭐냐고? 이러봐요 청년 응원 공감 빛발 50여 개의 청년 공감과 100여 명의 청년 프로가 함께라면 두렵게 없잖아 쉽고 방콕 코로나로 공연 벗고 진짜 없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 온택트 공연 누구와 함께하냐고? no 끙지 마세요 계속 적용하게 생각해보는 적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고 편하게 대구 곳곳에서 펼쳐지는 청년들이 만드는 진짜 축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구 청년 주관